타오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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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블티? 타오포 실제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따오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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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로는 똑똑 거기 보고 있어요 와 따오포 그러면 따오포 팬쇼 패밀리 여러분 저 들어가도 될까요?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마간당 아라오 마간당 아라오 마간당 아라오 마간당 아라오 오케이 이것의 의미는 마국간이 어디 있는지 안다? 죄송합니다 마간당 아라오 마간당 아라오 마간당 아라오 마간당 아라오 좋은 하루 말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은 신전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리가 높다고 하네요 마간당 아라오 오 모두 행복 마간당 아라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 가보시죠 구무스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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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의 의미는 좋은 꿈 꿔 스윗 드림 오 비슷할 것 같은데 구무스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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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쉽다 구무스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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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러와 구무스타카 하러와 보고싶어요 오 한 장면 한 장면 세 번째 한 장면